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중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집중력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시험 보는 수험생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제가 바로 집중력을 높이는 영양소와 함께 또 단 몇 분 만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중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죠?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연구결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방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제가 만든 이동한TV 소통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요 가입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한입니다 자 집중력에 과연 카페인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심리학과의 킴벌리 펜 교수님이 한 연구자료를 보면요 수면 부족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27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요 카페인 약 200mg을 투여했고요 나머지 그룹은 카페인을 투여하지 않고 둘 다 과제를 수용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제였냐면요 첫 번째 과제는 단순한 과제였습니다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과제였고요 두 번째 과제는 조금 특별한 순서가 있어가지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과연 어떤 과제에서 더 카페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력이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작업을 하는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카페인을 먹지 않은 그룹보다 카페인을 먹은 그룹이 훨씬 더 잘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필요한 과제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카페인 효과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바로 비타민C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요 약 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비타민C를 먹은 그룹 그 다음에 비타민C 대신에 플라세보라고 그러죠 가짜 비타민C를 먹은 그룹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약 두 번씩 먹였고요 4주 동안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과제 수행 능력을 보니까 비타민C를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집중력이 31%가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가 분산되는 이런 증상들이 20%나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꾸준히 먹게 되면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비타민C 말고요 정말 아주 단 몇 분 만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껌을 씹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성인 남녀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껌을 씹을 때와 씹지 않을 때 과연 과제 수행을 잘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과제였냐면요 컴퓨터에 스크린에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걸 보고 빨리 거기에 맞춰서 키보드를 누르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테스트죠 해봤더니 껌을 씹지 않을 때보다 껌을 씹을 때가 반응 속도가 10% 이상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껌을 씹으면서 뇌 MRI 중에서 기능성 MRI 있습니다 FMRI를 찍어봤더니 껌을 씹는 도중에 뇌 8개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요 껌을 씹으면 일시적으로 뇌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주의력이 증가하고 각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운동 기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집중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이죠 카페인을 먹게 되면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 대신에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정말 단 몇 분만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껌을 씹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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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